안녕하세요 로맘이에요 제가 있던 산후조리원에 산모와 신생아 확진자가 생겨서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어제부터 2주간 태어난 지 20일도 안 된 제 딸 금이랑 조리원 퇴소 직후인 어제부터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 다닐 때에도 마스크 꼬박꼬박 쓰고 손도 잘 씻고 손 세정제도 사용하고 누구보다 항상 조심했는데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조리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렇게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니까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드네요 저는 4살짜리 첫째 아기가 있어서 조리원 퇴소 후에도 2주 동안 산후 도우미 쓰려고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가격리 때문에 어제 다 취소했고요 또 저희 둘째 아기 소아과에서 심 잡음이 들린다고 큰 병원 의뢰서 써주셨는데 그 진료 예약해놓은 것도 자가격리 해제된 후인 2주 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확진자가 나오게 된 건지 자세하게 물어보니 얼마 전 부천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산후조리원이 서울여성병원에 있는 산후조리원인데 그 서울여성병원에 수간호사가 추가로 확진되었고 그 수간호사가 근무하던 시간에 출산을 한 산모가 저희 조리원에 들어왔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산모가 양성이 나오고 나서 그 산모의 아기도 또 양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 아기는 제 딸 금이를 포함한 그 조리원에 있던 모든 신생아들과 같이 한 신생아실에서 3일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아기들이 다 같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조리원을 나와서 엄마와 함께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다마 그 산모분과 방이 멀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마사지실에서 제가 마사지를 받는 시간에 그 확진자 산모분이 제 옆에서 마사지를 같은 시간에 받으셨다고 해요 밀실인 마사지실에서 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함께 받았으니 제가 굉장히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다행히 저는 요즘에 확진자가 많아지고 해서 아무리 옷을 다 벗고 하는 마사지라고 해도 마스크를 마사지 내내 쓰고 받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 위에 추가로 마사지사분이 수건도 올려주셨고요 그나마 다행히 굉장히 고위험일 수 있었는데 위험이 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든 여기는 괜찮겠지 여기는 소수인원이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저같이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기는 확진자 아기와 같은 신생아실에 있었지만 그래도 아기들이 마주보고 대화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직원들이 아기 한 명 한 명 케어하실 때마다 손소독제를 사용하시니까요 다행히 격리 직전에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는 저랑 제 딸 모두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도 잠복기 2주가 있으니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격리를 하면서 혹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신랑과 제 첫째 딸 모두 어린이집과 직장에 2주 동안 못 나간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랑 제 아기 둘째 딸은 안방에서 지금 우리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고 제 첫째 딸과 신랑은 거실에서 있어요 퇴소를 하자마자 저희 가족인 제 신랑이랑 첫째 딸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 데리고 왔어요 안방에 드려올 수 있는 모든 육아용품을 챙겨 들어왔어요 저희 신랑과 첫째 딸은 바깥에서 젖병도 소독해서 씻어다 주고 제 밥도 챙겨주고 아기 분유도 타다 주면서 저희의 격리 생활을 도와주고 있어요 대화는 거의 전화랑 카톡으로 하고 문 앞에 테이블을 갖다 놓고 제가 필요한 물품이랑 음식들을 그 테이블 위에 놓아주고 갑니다 그리고 저도 그 테이블에 제 빨랫거리나 이런 것들을 내어 놓고요 제발 코로나 증상이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아기 침대 여기 갖다 놨고요 아기는 여기서 자고 있고 기저귀 로션 체온기에 갖다 놨고 수유 쿠션 기저귀 그리고 이렇게 바운서랑 흑백 모빌 공기청정기 유축기 심심할 때 쓸 노트북까지 챙겨왔어요 화장실에도 욕조 두 개를 갖다 놨어서 제가 혼자서 아기를 씻기고 있고요 응 갖다 낄 때 쓰는 아쿠알랍 수도꼭지 어제 자가 격리를 시작해서 오늘이 둘째 날인데 오늘과 어제는 그래도 생각보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은 2주 잘 버틸 수 있겠죠 5.4호 4.4호 4.5호 5.4호